기완이 맞을래? 음... 안녕하세요. 뭐 핵 있어요? 저희 기완이 핵인데... 아... 핵이네. 탈돈이다. 상대도 있어요, 설마? 아, 왜 하핌 쟁달전 액쟁이 걸리냐? 와... 기완님 이거 한 번만 루슈 해주세요. 안 할 거 같은데... 이라고 해도 핵 쟁이한테. 아마 뭐 통수도 하면서 뭐 상대 뭐 하면서 그냥 딜러 할 거 같은데. 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또 라인하면 라인했다고 뭐 뭐라 할텐데 상대의. 아, 라인하는 건 상관없겠다. 트레니까. 일단 뽕만 안하고 해보죠. 솔직히 트레한테 뽕할 이유는 없으니까. 뭐... 바스나 이런 것도 아니라서 이거 저희가 탱한다고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 서비스Mi가 그렇게나 haben. 어.. 왜 안박혀. 일단 망치 찼어요 아 나 반픽 크으... 성격이 모두 제일 맞아 근데 핵쟁이... 껴도 이 정도면 크으... 들어와요 애들 망치 없긴 한데 라인 꺼내갔어요 라인 개피 루슈 필 라인.. 루슈하고 호그 호그 오른쪽으로 와요 호그 오른쪽으로 와요 오른쪽 여기 아래쪽 나갔다 오른쪽에서 센터로 나갔어요 그 마을 핵 쓰는 애들 많아요 엄청 많아 티 안나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상대 라인 망치 조심하시고 아 이거 폼 없이.. 이거 들어갈 수 있나? 박혈 한 명만 나 망치 안써야겠다 오 살려줘 아! 제발 길킷 아악 상대 왕치 없고 저희 왕치 있으니까 어? 왜 안누워? 상대 하나 소매치 빠졌고 아 이거 너프 맞겠는데? 안맞았네 호그 필 호그 호그 방 호그 방 호그 방 호그 방 호그 오른쪽 아래 호그 호그 오래빠졌고 호호 핵 잡는 날은 일단은 패치하는 날 패치하는 날은 핵쟁이 무조건 한 번 잡아야 나머지 날은 요즘은 자주 잡고 있어가지고 2살마다 한 번씩 베네이벌 하고 있는데 오른쪽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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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솔져 다운 5대6 상대 왕치 조심하시고 아! 타이밍 늦었다 너무 빨랐다 라인 떨어졌다 라인 떨어졌다 라인 떨어졌다 으음 나이스 아 크으 뭔가 찝찝하다 아 너무 찝찝하다 아 물론 찝찝한데? 찝찝해 찝찝해 알아 이럴 수가 어 이럴 수가 쟈받 렛 끙 렛 어? 내가 쟤가 매당하니? 와 라인 들어온 게 못 잡혔어 와 들어온 게 다 켰어야 됐는데 아 일단 상대 4탱이예요 이럴줄 알았지 어? 수면! 국현! 박혀라! 오케이 힐깬 하나 더 먹고 일단 한방씩 양념 오케이 한방 오우! 날려버렸어 장난 아니었는데 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2층으로 와요? 오케이 어? 안에서 터졌어 그냥 안으로 들어갔어 안에서 터졌어 동희 집안으로 들어갔어 흐으으으으으으으 반갑 또 2층 오우 류솔자 끌렸구요 라인뽕 아오 살려줘 어 막아줄게요 방벽 채울게요 호그레 빠졌어요 망치 80% 와우 와우 상대 궁 쏟아붓는다 저희 굳이 궁 다 안써도 될거같은데 상대 다 썼어요 궁 잡 디바 자폭 빼고 다 썼어요 다 전부다 어 뭐야 뚫리는데 정면으로 가죠 굳이 4팽인데 좁은데 싸울 필요가 없음 오케이 악 살려줘 안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스팀이 없어지는 우리 루시우님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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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송하나 오른쪽 어 오케 나이스 근데 이거 좁은 곳에 들어가면 핵쟁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게 4팽의 좁은 곳 싸움은 당연히 저희가 질 수 밖에 없어요 저희가 겐지가 있어도 막 반사할 수 있는게 아닌 이상 솔저 끼고 저렇게 4팽 입고 맞고 있는데 그걸 3팽 1딜로 뚫을 순 없어요 원래 지금 조합으로는 정면으로 와요 애들 정면 정면 어 오케이 괜찮아 게이들 표면치 뺏고 왼쪽으로 들어와요 거점 왼쪽으로 상대 안 왔다오 어? 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자동 그게 감지가 되기 때문에 변조라서 이번에 뭐 DLL 무시무시무시하더만 그 DLL에 핵 프로세서 정보가 다 담겨있나봐요 그걸 변조를 위해서 핵인지 아닌지 구구를 못하게 자동으로 신고당해서 하는건 정지를 못했지만 자동으로 밴되는거는 안되게 지금 막힌거같애 그 DLL 파일에 정보가 있는데 그 DLL 파일을 변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번 핵쟁이 그저께인가 했던 그 전전전을 봐도 그전에 한 단토막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핵정지가 똑같은 일자에 반 정도밖에 정지가 안됐다는건 뭔가 지금 막혔다는 얘기겠지 taa 엿 먹어 나이스 감사하구요 어어 어 흐앗 흐бо 흐아 1 1 아 그렇네 핵 안녕 와 아 죽었다 어 핵댕이한테 뻥졌어 망했어 같이가자 아 안녕 아 와 와우 어 얘들 개피 라인 개피 루슈 더 너프 와 드리프트 오 그래 빠졌고요 비벼야 돼 비벼다 오 그래 빠졌고요 한 명 데리고 간다 라인 아 방벽 내릴 수 있었는데 안 돼 안 돼 에헤이 비벼다 에헤이 끼면 편해요 엄청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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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을 다시 맞춰볼까요 어 루타기 해야되는 각인가요 오케이 루타기 꿀잼 오케오케 그러면 내가 쏘르지 않은 각인가요 내가 쏘르지 않은 각인가요 루스도 해도 되는거 같아요 아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오케 하 눈크리 크리크리 눈크리 전혀 가십시오 루슈 하룻 때문에 루슈 하룻 루슈 하룻 흫 오케 호그 다운 흠? 나임필 어.. 짱말라 폭양이.. 진다 너 졌다 오? 감상마! 송하나! 와! 우클릭 헤드 와 우클릭 헤드 반갑다 이게 도움이 될거라 근데 핵쟁이 안타고 무릎 굴려있어 내가 프리들려 맥컬이 프리들구도가 얼마나 센데 디바가 저를 안보는 이상 저는 프리들입니다 앗! 아나한테 죽겠다 어그로 개 끌었다 개이들 어그로 끌었다 개이들 개이들 왼쪽에 아나 로드워그 루슈 3명 하나하나 개피 아 안았다 나이스 우리팀 하나 얻고 루슈 왼쪽에 아우 정크래슬 노후관이 하다보니까 웨클 에임이 별로 안좋담 아우 디바야 나보러와라 왼쪽으로 와야들 왼쪽으로 와야들 왼쪽으로 와야들 왼쪽으로 와야들 왼쪽으로 와야들 왼쪽으로 가죽이 아니지 왼쪽으로 가죽이 준비 오케 리스포 맞췄어요 자 이제 아이오! 흐흐흫 워후! 워낙에 죽을래! 포그그랩 빠졌고 포그그랩 디바야 날 보러 와라 오? 아나 잘 춘다 오셨다 와우! 오! 뭐야 오케이 상대 궁 많이 빠졌고 뭐야 왜 밀어? 어 뭐야? 왜 밀어요? 응? 어? 후후! 땡큐! 땡큐! 석양각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수다 어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 것 꿀댐 꿀댐 와우 라인 오졌다 아 이거 다 높였는데 내가 아 이제 왔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목소리가 좋습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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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걸 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좋나요 이게 좋나요 아니면 이게 좋나요 이게 이게 좀 더 좀 더 굵은 목소리 약간 그런 느낌